구울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 2 복식죠. 안지연 길민석은 2승! 김장원 권지영은 2승! 6패!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왼손 선수들이 복식 이번 시즌 승률은 2승 6패입니다. 자! 권주영 나가고 말았습니다. 김정은 선수의 성장까지 기대하고 있는 최현진 감독이고요 자 그러나 이번에는 나갔어요 김민서겨범실 뭐 김민서 선수 워낙 저 백엔드 다듬어진 그렇죠 바로 보여주네요 김정은 정말 저럴 때는 가끔 숨이 멎거든요 역시 또 김정은 권주영 선수는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됐어요 김민석 자 이런 정교한 모습들이 더 많이 나와 치고 다시 김정은 권주영이 앞서갑니다 어 그래도 권주영 선수의 날카로운 바나나 플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타이밍을 뺏었던 김민서 어찌보면 요즘 트레이닝되니까 그렇죠 요즘 탁구에 트레이닝 자 이번에는 네트 걸립니다 김정은 주먹불 끊지면서 포효합니다 두 점 차로 점수를 걸려놓는 김민서 선수도 네 자 이번에는 안재현 선수가 포핸드 탑 스피으로 위기를 조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리시버 범실은 바로 상대에게 포인트를 내줄 수밖에 없죠 동점에서 네트 맞고 나가는 김민석 다시 한번 앞서가는 인삼공사 안재현 체스볼 아 그래도 든든한 형이 있어서 부럽네요 나이스 차분하게 체리를 해냈습니다 엘라이브 놀 자 상대 실수를 김정원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지금 리시브는 정말 허를 지르는 저런 리시브들 굉장히 좋아 연속 서버 득점으로 마무리 쓰는 김장원 선수였습니다 자 저게 이제 김민서 선수 그리고 김장원 이 모습이잖아요 티키타카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야 그리고 안재현 받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대가 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안재현 길민서 아 그렇죠 이번에 길민서를 잘 꺼냈습니다 네 그전에 안재현의 공격도 강했고 톱탑 스피만이 벗어납니다 자 지금 대민석이 생각한 것과 끌어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5번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지금도요 김정원 선수 지금 제가 말하면서 소름 돋았어요 지금 빠른 공격대로 많이 하던 선수인데 선수들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떨립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거는 선수들이 한번 느껴줘야 대민석도 한번 퍼스러감합니다 오늘 0점이 너무 안 맞는데요 아 원래 김민석 선수가 이정도까지 저렇게 지금 흐름을 조금씩 바꿔주면서 타이밍을 뺏는 거죠 네 권주영입니다 한 점차 이제는 KGC 인삼공사가 쫓깁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안재현 아 안재현 선수가 버텨주네요 네 안재현이 버티면 동점으로 갑니다 세븐홀 김민석 선수가 또 해결을 해냈습니다 역전까지 내달리는 한국돌에서 안재현 김민석 권주영 선수가 받아내지 못합니다 자 지금 약간의 권주영 아 김장원 김장원 선수가 지금 복식이 네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민석 선수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플레이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 바나나 플레이기 에 girl 페니스 그 땅 스피나갑니다 두번째 게임 한국 골에서 안재현 김민석이 가지고 갑니다 11 대 8이었습니다 앉아 넘어졌어요 외춤 으로 contacts 혼정 저 뭐 안재현 선수의 다이빙캐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와 근데 한 포인트를 가져가는 김민석 선수입니다 에 그래도 착실하게 얘기하신 자 실책을 자 몰래 내가 잘하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지금 바나나 플레이기 계속 걸려서 지금 푸쉬로 바꿔봤는데요 이거 깔어줘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점 많으려는 김장원 권주영입니다 2대4 서브 득점 좋은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은 이미 김장원 포인트 플레이기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안재현이 있다면 이 케이스 개민석의 득점 또 지난 시즌부터 좀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네 성장을 또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원화 이번에는 김장원 맞어 공을 밖으로 멀리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김민석 바나나 플레이기 위력적이었습니다 김민석 선수의 저플레이 김민석 포핸드 탑 스피 0점을 찾아온 김민석입니다 확실히 첫 번째 플레이 김장원 선수도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점차가 되는군요 아 근데 지금은 표정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자 이런 게 가끔 또 안재현 선수가 넘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아직 시합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끝을 납니다 게임스코어 2대1 안재현 김민석이 김장원 권주영의 거센 도 김장원 회기 김장원 고맙습니다.